이연 방지 시트가 여러분 말 그대로 그거예요 진짜 이연 방지 우리가 살면서 난 너무 하얀색 매니아 이참에 전 바꿨어요 0729님 저 현장님의 데이터 컷 넘어가면 바로 주문할 거거든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 세제를 쓰니까 써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꾸러미 사서 세제만 쓰려다가 어제 PD님 나랑 이거 둘이 이거 하고 소리 질렀잖아 이거 영상 어제 찍은 거거든요 진짜 좋다 우리가 하얀색 매니아라서 하얀색 옷만 입으면 이연 방지 시트 사지 마세요 맞아요 내가 블랙 매니아에서 다크한 블랙 그레이 네이비만 입으시면 이거 사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얀색 옷 핑크색 옷 빨간색 옷 파란색 옷 검은색 옷 우린 다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이연 방지 시트가 약간 노란색 옷이랑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고요 검정색이나 네이비 옷 그레이랑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얘가 벌집 구조예요 네 벌집 구조라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을 흡착해요 뱉어내는 색소를 흡착해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검은색이 얘가 검은색이 뱉어난 색깔을 내가 먹어요 얘가 얘가 먹어요 얘가 먹기 전에 얘가 낼름낼름 꿀꺽꿀꺽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안에 센 성분으로 얘를 끌어다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객님 이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요 MIT라던가 CMIFC 없어요 없어요 고객님들 파라벤, 형광증백제, 페녹시오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흡착이 잘 돼요 이 빨간색이랑 이 검정색이랑 이 하얀색 옷이랑 수건이랑 같이 빨면 시어머니한테 혼나요 저희 엄마한테 혼나요 저는 남편한테 한 소리 들어요 이거 회색 돼야 돼요 이거 핑크색 돼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쁜 옷 버리는 거예요 섬유유연제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섬유유연제 성분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헌터님 오셨어요 이거 검정색이랑 하얀색이랑 웬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워시앤위시 캡슐 세제가 세탁은 깨끗하게 해드리면서 깨끗하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지금 이연방지 시트가 두 번째 꾸러미 구성에 들어가 있죠 얘네가 내뿜는 색소 얘네가 내뿜는 나쁜 옷들을 이 벌집 구조의 이연방지 시트가 먹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얘네 옷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자 하얀색이랑 검정색이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얀색이랑 빨간색이 웬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완전 살림초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살림초보일 때 저도 이렇게 했었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연방지 시트 두 번째 있고요 세제, 섬유유연제, 효소 3인원이에요 워시앤위시 쓰시면서 따로 아마 섬유유연제 안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세탁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정도 빨래 양은 이 정도 빨래 양은 지금 캡슐 세제 하나 지금 보시면 지금 아까 하나 던져놨죠 이 정도 빨래는 세제 하나 정도면 돼요 자 그럼 총 넣으세요 제가 가루 세제를 위에 통에다 넣었나요? 아니면 이거 양 조절해가지고 아, 얼만큼 넣어야 되지? 양 조절 몇 밀리 몇 밀리 이거 맞나? 잘 못 넣어서 거품이 버겁니다 아니에요? 바로 그냥 캡슐 세제 하나 던져놨어요 그 다음에 빨래 넣으세요 근데 저희는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가리지 않아요? 이연방지 시트까지 지금 얘는 더러워졌는데 아예 처음 새 거를 보면 색깔이 어떠냐면 저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정말 이거는 이게 이연방지 시트입니다 얘는 진짜 노벨상 받아야 돼요 저 진짜 너무 소름 끼쳤잖아요 어쩜 이래요? 자 보세요 이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옷의 진화기에 따라서 한 장 저는 한 장, 두 장? 두 장 넣었어요 근데 어제 한 장 넣어도 되더라고 한 장에서 두 장 두 장에서 세 장 네 장 정도 넣으시면 돼요 검은색은 한 두세 장 넣으시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넣고 빨래 시작하시면 끝입니다 너무 간편하네요 끝이에요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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